안녕하세요. 어쩌다 정원카페에는 다양한 꽃들이 이렇게 피고 돌지고 피고 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사람들이 와서 신기해하는 꽃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꽃 오우 지금 좀 졌어요. 좀 졌죠? 얘가 꽃이에요. 이게 꽃이에요? 핑크색. 핑크색. 얘가 이 꽃보다도 이 질감이 좀 징그럽긴 한데. 아 질감이. 양의 길이. 양의 길이. 이름이 램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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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구요. 얘가 키가 이 정도 되잖아요. 한 60에서 80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핑크색 꽃이 피어요. 이렇게 핑크색 꽃이 피어요. 아 귀가 밑으로 내려온 것 같아. 하하하하.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러네요. 좀 색깔이. 색감이 좀 특이하죠. 음. 처음에 이렇게. 램스이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집에. 여러 곳 곳곳에 있거든요. 일단 갖고 오네. 여기 조그만거든요. 네. 얘가. 어느 정도 크면. 여름에 좀 약해요. 얘가 이제 털 벨벳 그런 질감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장마 때는 되게 습기에 치약해서. 아 습에 치약.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비틀어져요. 이렇게 젖으면 약간. 뿌리 나눔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봄에 뿌리가 옆에 새순이 막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떼어가지고. 아 떼어가지고. 심어 놓으면. 금방 이렇게 번질 수는 있어요. 아 금방 번지는 거. 이렇게 막 확 번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좀 키울 수 있죠. 여러 개로. 이건 어떻게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다른 데서 많이 없는 것들인데. 요즘 뭐 그렇게 또. 귀한 건 아니고. 얘가 이제. 이렇게 심어 놓으면 다른 꽃들하고 같이. 그 사이에서 또. 존재감이 또 있어요. 색감이 좀. 다른 거는 초록색이 더 많은데. 얘는. 약간 흰색에. 그치. 좀 특이하니까. 좀 어울리더라고요. 정원에서. 다양한 것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보면 이렇게. 색감들이. 보면. 여기도 정원들이. 어. 녹색. 그 다음에. 푸른색. 하얀색. 노랑색. 분홍색.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다 필요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색감이. 좀 다른. 좀. 다른 색깔이네요. 약간 이국적인 분위기도 나고. 옆에 이제. 에린줌이랑. 베르가몬이랑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피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니까. 심으러 오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애들처럼. 심어 가지고. 처치곤란할 정도로. 많이 번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름에. 좀 많이. 장마지면. 어느 순간. 딱. 혹 사라지거든요. 아. 혹 사라지요. 장마지면. 네. 그런데. 이제. 옆에 보면. 이제. 진잎들. 좀 많이. 정리를 해 주고. 관리를. 진잎이라는 게. 아래 떨어진 뭐야. 아래. 이렇게. 시든 거. 이렇게 되면. 요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포기가 지금. 얘는 작은 편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키우다 보면. 포기가 되게 커지고. 그 밑에가 이제. 시든 잎들이. 좀 많이 생겨요. 아. 네. 이렇게 이제. 물을. 지금 막. 다른 거랑 같이 주면서. 좀 좋긴 했는데. 얘가 이렇게. 촉촉해서. 실은. 입에 물 닿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고. 네. 애들은 겨울도 지나. 월동됩니다. 아. 월동되고. 봄에 보면. 새순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올라와요. 아. 봄에 새순이 올라와요. 이렇게 겨울을 잘 넘기면. 이게 좀. 해가 묵을수록. 포기가 커지더라구요. 그러면. 겨울에는 잘라주는.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풀뽑고. 매일 물을 주는. 중년부구. 좋아요. 구독.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가을 정도 되면. 얘가 다 시들거든요. 시들어? 네. 뿌리 부분 남겨놓고. 저는 좀 바짝. 뽑아주면 안되고. 아. 뽑으면 안되고. 사라집니다. 어. 보니까 얘가. 옆으로 이렇게. 본식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네. 옆으로 해서. 뿌리가 내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네. 예뻐요. 색감이. 색감이 되게 예뻐요. 네. 얘가 이제 꽃이 뭐. 여느꽃처럼. 꽃송이가 크진 않지만. 응. 요 촛대같이 생겨가지고. 군데군데 이렇게 피거든요. 요거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응. 약간 특이해서. 저는. 애가. 많이. 이렇게 막. 여러개. 군락을 안 잃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정원을. 그 식물을 선택할 때. 네. 우리가 처음에. 초기에 정원들.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꽃. 저 꽃. 뭘 선택할 거냐. 고민들이 많잖아요. 네. 얘의 기준은. 색감이 다른다는 기준. 네. 질감도 이렇게 틀리고. 질감도 달리고. 얘는 또 이렇게. 뭐죠 그거. 드라이플라워 해도. 드라이플라워 해도.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겨울에. 월동이 된다는 것. 월동한다. 가만히 하나만. 한번만 심어놓으면. 네. 매년 볼 수 있다. 매년 볼 수 있다는 거. 네. 어. 그게 좋네. 많이. 그리고 여기. 이거 있었는데. 여러분 많이. 옆으로 퍼지진 않네. 네. 얘는. 저는. 분주해 가지고. 나누는 것이 더. 저기. 많이 잘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분주해 가지고 하는 게. 어느새 보면. 포기가 자꾸 커지고 있어요. 보통 병 같은 것 좀 있어가지고. 갑자기 싹 죽는다. 물기에 제일 약하는. 그것만 있는 거지. 네. 여름 장마 때. 네. 그때 좀 힘든 거고. 여름 장마 때 삽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저는 삽목은 안 해봤어요. 왜냐면. 봄에 이제. 새끼들이 많이 달고 나오거든요. 많이 달고 나오니까. 그때 분주해 주는 게 훨씬 낫다. 그때 이렇게 하나 뚝뚝 떼 가지고. 하나 심고. 심고.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한 뿌리에. 여러 개가. 나누기 쉽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를 하나 뚝 떠 가지고. 딱 심어 놓고. 그런.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널려 놨거든요. 애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예. 그때 우리 한 3년 된 거 같아요. 3년 정도. 애는 지금 바로 오래 심었기 때문에. 네. 짰고. 이만큼 짰고. 그 다음에 애는 한 대가 올라왔네. 한 대가 올라왔고. 이게 원래는. 저쪽에 있었거든요. 저쪽에서. 약간 삐질삐질하고. 이제 에키네시아 틈바구니에서. 많이 힘들어서. 제가 이걸 떼 가지고. 여기다 심어 놓은 거거든요. 원래는 더 컸었어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걸 아예 없애고. 어느 순간 또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보험용으로 여러 개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지금 두 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두 개 유지하고. 네. 많이 할 것은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몇 개 정도만. 병원에 있어도. 네. 좀 이렇게. 질감도. 좀 징그러울 수는 있지만. 나는 부드럽더라고요. 징그러우면 좋은데 뭐. 징그럽다고 그래. 징그러울 수 있어. 아니. 느낌이 자체가 약간. 느낌이 좋은데. 좀 특이해야 되나. 이 잎처럼 그렇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좀 특이해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 조화로 또. 리스트도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특이해서 그냥. 활용도가 좀 높네 이게. 자. 어쩌다 정원카페 저희들이 기록하는 것은. 특별하게 정보보다도. 저희들이 정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떤 것을 픽했는지. 선택했는지. 이런 식물도 있더라. 이런 식물도 있더라. 이런 식물도 있더라. 이렇게 이제. 소개해 드리는. 이게. 램스지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어쩌다 정원카페 보고. 대화. 대화하면서. 정보를 주는 게 훨씬 좋다고. 꽃이야기. 또 말씀하시더라구요. 병이 따로 있어 가지고. 하는 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얘는 병은 나는 못 봤어요. 병은 그냥. 네. 그리고. 물도 많이 필요하지 않는. 네. 건조에 좀 강한 편이에요. 건조에 강한 쪽이니까. 네. 습기에 오히려 약하고. 습기에 쉽게 약하고. 여름에 보면 많이 물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작은 애들 갖고 다시 또 키우는 거지. 작은 애들 갖고 와. 작은 애들은 조금. 그런. 치약점이 없어요. 왜냐면. 요 밑에. 옆에 자구들을. 그러니까 새끼들을 많이 달고 있거든요. 점점 커지면서. 개들이 이제. 땅이 축축해지니까. 물러지는 것 같아요. 음. 여러 개 좀 해 놓으니까. 뭐 얘는 걱정은 없어요. 자. 램스지어. 봄에 한번. 하나 사 가지고 키워서. 네. 옆으로. 이렇게. 분주해 가지고. 선물하기도 하고. 키워서. 해주시면 아주 예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램스지어. 네. 소개했구요. 오늘 여기 뜨다종원카페. 지금 꽃들이 6월 되니까. 아주 많이 피어 있습니다. 자. 한번 오세요. 어디로 오신다구요? 충남아산입니다. 네. 카페 플라우더 모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우. 자리야. 어지러워. 아우. 이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